자, 아파트 전세 시장과 달리 매매와 분양, 아직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특히 분양 시장은 전체적으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 관련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의 단독 보도 내용 보고 가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이 아파트 역시 480여 가구 중 90% 정도가 시공사와 시행사 보유분, 즉 미분양입니다. 지자체 통계에서는 역시 빠져 있는데 관할 탓도 합니다. SBS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2017년 이후 신규 분양단지 약 197만 원을 공동주택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은 2만 9,632채였습니다. 국토부 발표가 1만 1,363채였으니 실제로는 2.6배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6,700채에 육박해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기는 정부 통계보다는 5배 가까이 됩니다. 일단 통계가 정확해야 대책이 나올 텐데 통계가 이렇게 2.6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게 사업장별로 미분양이 정확히 얼마나 났는지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법은 모집 공고는 반드시 지자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팔고 얼마나 남았느냐 분양 결과를 보고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분양 물량이 얼마나 소진됐는지 남아 있는 게 얼마인지 이걸 추정하는 이 숫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신고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게 현재의 제도이고 지자체별로 이 숫자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국토부가 통계를 낸다는 거니까 사업장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자체를 거부하면 그 숫자가 누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도가 미부장이 가장 많다는 것도 좀 특이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보면 국토부 통계에서는 한 천 채가 살짝 넘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빅데이터 추정하기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빅데이터 추정치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을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집을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한 5배 이상 될 거다 이런 추정치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이 조사한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2017년 이후 7년 동안 조합이나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거 빼고 개인에게 판매된 거 빼고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가 팔지 못하고 본 회사들의 소유로 남겨진 그런 집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등기와 건축물 대장을 분석한 자료니까 실제로 소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못 판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경기도에 이 분량이 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분양이 내 통계로 잡히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집을 산다는 건 사실은 다음번 집주인 누군가에게 다시 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당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사고 할인 분양에도 안 사는 집인 줄 알았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때 좀 피할 수 있죠. 그런데 건설사, 분양사가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 비대칭 속에서 소비자가 이른바 좋지 않은 물건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차원의 문제고요. 통계가 왜곡될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집이 남아 도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집이 이미 있는 집도 안 팔리는 지역에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근에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바도 한번 귀담아 들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 통계와 현재 통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이건 뭐 일견 타당한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한 가지는 실제로 건설사들의 입장을 좀 반영해야 한다 이런 속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동네, 이 지역,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미분양이 많다고 하면 이쪽은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 동네는 좀 시들하구나 이런 판단이 이른바 낙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동네나 특정 회사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토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실수료자 입장에서 내가 그 단지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단지에 도대체 몇 채가 미분양이 됐는지 이거 알아볼 방법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수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미봉책으로 쓰고 있는 게 미분양 자료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 주택 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얼마나 팔렸는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현장에 가보셔야 되고 인근 부동산하고 좀 친해지시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좀 정확한 통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박연미 경영재 변호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